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태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96번째 브라운 그런트입니다 영어로는 톰 테이트인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통명 중에 하나가 아마 브라운 그런트가 있었을 거에요 그래서 브라운 그런트로 했습니다 그런트는 그래도 좀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런트를 몇 번 했었죠 일단 생긴 거는 이렇게 색깔이 화려해서 예쁘장하죠 그리고 그런트 자체가 소리를 내는 그런 돼지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소리를 발성을 내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브라운 그런트 그러면 소리를 내는 갈색이 고기 물론 물고기겠죠 물고기라는 뜻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유추를 할 수 있겠죠 들으면 항명은 해물론 오로리아툼인데 오로리아툼은 황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브라운이라는 종명은 거기서 나온 걸 거고 해물론은 우리가 무슨 과하고 비슷한데 해물론과의 해물론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얕고 따뜻한 연안에 모래나 암석 바닥에 삽니다 지역은 서대세양의 메사수체부터 브라질까지니까 그래서 번역이 없었겠죠 서대세양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종이죠 통명은 톰테이트뿐 아니라 톰테이트 그런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농어목 하수돈가에 있고 번역은 제가 송명을 가지고서 비슷하게 했습니다 24cm까지 자라고 평균은 16cm니까 작은 고기죠 그래도 농어목이니까 잡으면 먹어도 되겠죠 따뜻한 물에 산다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죠 그건 뭐 뒤에서 하실 거고요 몸이 가늘고 은백색에 황갈색 줄무늬 그리고 꼬리에 어두운 반점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베지르미하고 뒷주르미는 황색이고 입안이 빨간 거 저번에 그런트 할 때도 입안이 빨겠죠 이것도 입안이 빨갛고요 상업적 가치가 있고 맛있어서 그렇겠죠 크진 않으니까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대요 그래서 브라질 산호초 그쪽에 서식하는 그런 어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산호초도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죠 풍면과 같이 이빨을 갈아가지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고 등지르미는 13개의 가시, 뒷주르미는 9개의 연조, 가슴지르미는 17개의 연조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서에 서식하는 새우나 개 그리고 양강류 등 작은 먹이를 주로 야간에 먹는데요 해질물무협의 암초 인근에서 때로 먹이를 찾고 먹이를 발견하면 찢어지죠 그리고 아침에 원래 살던 곳으로 귀가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10 몇 센치였다고 그랬나요 20 몇 센치까지 자라는데 그중에 평균은 18 센치였나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11 센치가 되면 봄에 산란을 합니다 미국 남동부에 모여서 산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포식자에 대항해서 모이는데 원래 작은 고기들이 모이잖아요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자기 입보다 작은 것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상어처럼 잘라서 먹는 그런 고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상키거든요 그래서 작은 고기들은 모여서 크게 보이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종은 물론이고 다른 쪽, 같은 속에 다른 종 그리고 크기만 비슷하면 다른 물고기하고도 때를 형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따뜻한 물 그리고 열대 지역, 산호초 이런 것들이 다 나왔죠 거기에 나오는 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시과트라 중독 가능성이죠 물론 시과트라 중독 가능성은 큰 물고기에 해당되는데 이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졸여서 혹은 절이거나 말리거나 이런 형태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란트니까 맛은 좋겠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738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바클로를 했어요 제가 캐나다에 온 지 한 14년이 되는데 처음 한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한국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한국에서 밥 먹고 맥주 마시러 가고 그 다음에 양주 먹고 마지막으로 노래방 이렇게 가는 게 회식 문화잖아요 근데 여기는 회사에서 회식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 학교에서 개강 초에 우리나라는 개빙고를 하잖아요 개강을 빙잔 고고 파티 저도 대학 다닐 때 한 번인가 많이 나은 것 같고 제가 춤을 못 추거든요 한 번인가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바클롤이라는 걸 해요 그건 뭐냐면은 술집을 여러 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이번에 뭔지 미리 알아보니까 보통 버스 크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버스로 첫 번째 바로 이동을 해서 그 바에서 한 30분? 한 잔 마실 정도 시간만 하고 그 다음 바로 버스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바클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던 건 대학원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길더라고요 5개를 가는 거를 일단 발표를 했는데 6시에 모였어요 근데 버스로 모이는 게 아니고 그냥 각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전 집 근처에서 그냥 걸어갔거든요 한 30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제가 5시 반에 출발했는데 가니까 5시 50분이었으니까 20분 정도 걸렸네요 첫 바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물론 맥주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한 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로 이동을 했는데 다음 바에서는 1시간씩 해서 원래대로 하면 자중이 끝났어야 돼요 첫 번째 거가 2시간 그 다음에 1시간씩 해서 그랬는데 계속 늘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 거는 못 가고 4군데만 가가지고 12시 반인가? 그때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씻고 자니까 1시였는데 지금 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가 뭐냐 하면 한국처럼 먹는 거는 주체 측에서 내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각자예요 술도 각자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웨일러에서 5군데 간다고 하면 한 군데에서 한 잔 마시면 보통 한 6불에서 7불 정도 하거든요 팁은 별도고 그럼 한 3, 40불 정도 들겠죠 비용이 그리고 바에서 바로 가는 거 걸어가는 거는 한국하고 같고 그리고 한국은 종류를 바꿔가면서 가잖아요 여기도 바꾸긴 해요 첫 번째 모인 데가 조지타운 펍이라는 데였는데 그냥 가니까 뭐죠? 시골 술집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간 데도 펍이었어요 거기는 맥주를 직접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진 우리나라처럼 주종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좀 문화 분위기가 좀 다른 곳으로 갔고 그 다음 간 데는 조금 뭐랄까 시골 다운타운이긴 한데 시골풍이 나는 그래서 젊은 아가씨들 중에 일부는 미리 가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 이동하면서 조금씩 빠지긴 하는데 처음에 45명 정도가 출발했는데 맨 마지막에 남건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었으니까 한 90%가 중간에 새는 거죠 근데 그때 샀던 거는 아가씨들이 좀 뭐랄까 좀 시골 같은 분위기라서 다음 저는 집에 간 줄 알았더니 다음 바로 먼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데가 조지 스트리트라고 제가 갔던 데랑 가장 비슷한 데는 신주구 신주구풍이에요 삐끼만 없을 뿐이지 똑같더라고요 시끄럽고 밖까지 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막 줄여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긴 갔더니 맨 마지막에 갔던 데가 아이리쉬 펍이었는데 다 특징이 좀 다르죠? 거긴 갔더니 이제 노래를 생음악을 부르더라고요 기타를 치면서 바이올린 아이리쉬 음악은 깽깽이가 들어가야 되죠? 그걸 들으면서 거기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펍만 신분증 조사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얼굴 보더니 넌 됐다 들어가라 그래서 신분증도 찾지 좀 귀찮잖아요 덕분에 어제 재밌는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피곤하긴 하네요 지금 4시간밖에 못 잤더니 이상 홀드 즐거운 순간 박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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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